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범의료계 대책위, 범대위의 윤곽을 공개합니다. 범대위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 의대 교수단체까지 동참해 앞으로 의료계 투쟁의 구심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다만 전공의 단체 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. 앞서 어제저녁 대법원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면서 전공의, 의대생, 의대 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제한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. 의료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고 고난 소송으로 끝까지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.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